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. 주말에 푹 쉬시고 출근들 다들 잘하셨죠? 자, 콘트라베이스 S 2017년 신형 버전이죠? 제가 기억으로는 이 콘트라베이스 S가 3웨이에는 아큐톤 장착한 유닛으로 10인치죠? 지금 이게 끝판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구해달라는 분 문의를 많이 들었어요. 중고 결국은 아주 가문에 콩나듯이 나오는데요. 옛날 버전, 그러니까 2017년 버전 말고요. 이 10인치 우퍼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시죠? 아큐톤 10인치 우퍼에 대한 지금 아큐톤 장착한 3웨이는 옆에 보시는 첼로5가 가장 잘 나가고 있고요.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S 버전입니다. 지금 이거는 손님께서 주문하셔서 다이아몬드 셀 트위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곧 손님댁에 먼 지방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는 제품이죠. 기존 제품은 셀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셀 트위터 소리도 지금 2017년 버전 말고는 셀 트위터가 고전 제품에는 장착되지 않았었어요. 일반 트위터였습니다. 소리가 뭐 많이 달라지겠죠. 제가 지금 다이아나 크롤 음성으로 최종 튜닝된 소리를 들려드릴게요. 다이아몬드 셀 트위터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이뻐요. 다이아몬드 셀 트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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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